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컨텍스트 메뉴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그리드뷰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할 때 컨텍스트 메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면 아래의 컨텍스트 메뉴들이 사용자가 그리드뷰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할 때 표시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드뷰 위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해도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컨텍스트 메뉴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그리드뷰를 우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됩니다. 특정 컬럼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숨긴 컬럼을 다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컬럼의 폭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리드뷰는 데이터 리스트원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원의 유즈 데이터 옵션을 선택 해제하여 로컬에 정의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되고 각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동작이 수행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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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